조금만 더 격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? 네, 너무 약했어요 지금 자,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외쳐주세요 이번에 자,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어, 공 끼어들었어 예, 자 자, 여러분 외쳐주십쇼 하나 둘 셋 네, 감사합니다 자, 김아랑 선수 솜탈거야 어떤 잘못일까요? 어떤 잘못일까요? 어떤 잘못일까? 어떤 잘못일까? 그냥 좋아한다면 또 안될까요? 솔직하게만 말하고 싶어요 조금만 조금만 예, 박수 보내십쇼,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팀이 둘둘 뭉쳐서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! 네, 부모님들께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다 네, 부모님들께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다 근데, 김은정 씨 어머니께서 성함이 김현미 씨시래요 네 어우, 정말 대단한 인연입니다 우리 김현미 선생님께 따님들을 대신한 수상소감 한 번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애들이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오늘 10시에 미국과 7차전 앞두고 있는데 잘하라고 응원의 메시지로 영미, 영미 크게 한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, 둘, 셋 영미, 영미, 영미 영미 네,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수들을 대신해서 수상해 주실 부모님들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